강아지, 호두, 마루 두 녀석과 사람 둘이 신나게 노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우여여여 모두 올라와. 포포를 만들어줄 거예요. 미니 포포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게 드라이아이스 8kg을 저희가 샀거든요. 네, 다 녹았어요. 배송 오는데 좀 많이 녹았는데 오, 포포 생겼어요. 오, 애들이 반응해. 마름, 마름. 신기해. 마리둥절. 이게 뭐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건데. 물을 리필해 줍니다. 마르, 신기해요. 이렇게 깔리고 있어요, 밑에. 되게 깨비 나올 법한. 이렇게 바닥에 시원한 공기가 깔리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네. 배 보이니? 야, 배 안 보여. 얘들은 보이니? 뭔가 움직여요. 도망간다, 그 와중에. 우와, 엄청 심해요. 아빠한테 그만. 자, 올라와. 지금 두 마리 입고 다 구추를 했어요. 지금 바닥에 연기가 너무 깔려서 아빠한테 이렇게 구추를 했는데 호두, 마르. 여기 한 번 봐주세요. 아, 귀여워. 찾아오길 수 있어? 자, 자, 자. 아, 간식 안 보여. 얘네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황키폰, 황키풰. 오, 얘 진짜 안 보여. 개미 봉인다. 안 내, 너 이제 나가. 배야, 이제 물에 있으면 안 돼. 뱅크 나가. 나가. 자, 너 나가. 호두, 마르 탈출합시다. 나와. 나와. 간식에 대한 미련. 간식 보이니까 찾아 먹는다. 이제 보여? 어. 자, 봐라. 이제 한식 나가자. 안 나와. 안 나와. 여기 있는데. 먹었어. 나와. 자, 이제 뒷총이를 하도록 할까요? 이거 원래 끓는 물이었는데. 어, 차가워. 어,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졌어요. 우리 몽몽이들. 새로운 경험 어땠나요? 응, 짜릿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치우고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아빠한테 오자. 끝. 호두야. 나뉘야, 어딨어? 어, 안 보여. 얘네, 찾아. 얘인가? 얘니? 어, 아닌데? 얘, 찼다. 일로와, 여기 찼어. 호두야. 찼어. 아니잖아. 안 있네? 얘들아. 없어.